코아야 움직여봐 아직 유튜브 스타는 아닌가? 코아는 자나보다 지금 이제 아침 7시인데 제가 요새 아침에 강남으로 헬스장을 다니거든요 한 20분 정도 늦게 나오면 20분 늦게 도착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0분이 더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20분만 일찍 나오면 20분만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남까지 헬스장을 가는 게 저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굳이 운동을 하러 이렇게 멀리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제가 이 차 막히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움직이게 되고 오히려 되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더라고요 제가 가는 헬스장이 굉장히 또 시설이 약간 황당할 정도로 좋습니다 황당할 정도로 좋아서 제가 다시 강남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저의 좋다의 기준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좋다의 기준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관장님이 저를 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몰래 등록하러 갔는데 그래서 저한테 유튜브 찍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해 너무 쉽게 생각해 이 사회는 항상 참가자며 기준으로서는 참가자면 이 사회는 정말 알겠죠 그가 또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강남에 있는 저스트짐이라고 저도 잠베기 채널에서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와 저 헬스장 너무 좋다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일권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바로 등록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3주째 열심히 다니고 있고 거기서는 대부분 기구 운동만 해요. 기구가 좋으니까 기구 수로 간 거니까 기구 운동만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사무실로 가서 또 3대 운동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운동을 좀 구분 지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비대 확실히 스트렝스 나눠서 하고 있는데 또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고 있는 중이고. 오늘은 어쨌든 기구 쓰는 등 운동을 했는데 거기 헬스장에 진짜 좋은 등기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더 몸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듭니다. 배가 몹시 고픕니다. 빨리 아침을 이제 만들어 먹어볼게요. 아침은 귀찮아서 갈아 먹어요. 일단은 오트밀 한 40g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40g도 무조건 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건 프로틴 파우더예요. 프로틴 파우더를 거의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 안티엠. 안스쿨. 그리고 군부대 강영 갔다가 군부대에서 선물받은 자식으로. 자스를 한 5g 먹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뭐 그냥 아몬드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블루베리는 100g 넣습니다. 100g. 모든 음식은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린 요거트 100g 넣습니다. 사실 이 그린 요거트를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장이 좀 약해요. 일반적으로 아보카도를 넣습니다. 항상 이 아보카도를 먹을 때마다 드는 고민인 거예요. 이건 썩은 걸까요? 가끔 배가 아프긴 하는데 괜찮아?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농도가 좀 결정되거든요. 200g 나오면 밀크셋이 있잖아. 그전 200g. 빨리 먹게. 그렇게. 스테디어랑. 나는 체리피커다.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체리피커가 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케이크 위에 있는 체리만 퍽 부어넣는 체리피커가 되는 게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거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멍청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다. 내가 이 사회에서 혜택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나도 남들을 존중하고 뭐 그래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운동을 할 때도 되게 많이 좀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헬스장에 갈 때도 늘 다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20살 때 철없는 시절에는 좀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헬스장은 보통 5월 3만 원에서 비싸면 5월 10만 원이니까 좀 접근성이 낮다고 해야 되나?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되게 다른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진짜 높은 것이 저는 오히려 헬스장인 것 같아요. 진짜 지하철보다 오히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헬스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좀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좀 남들보다 아는 게 많고 몸이 좋고 뭐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고 해서 체리피커가 돼버리면 정말 무식한 일이거든요. 남을 존중하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 절대 몸이 좋다고 으스대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안 좋은 습관입니다. 사실 헬스장에서 몸이 좋은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사회에 나와서 돈이 많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커피 중독자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오면 또 커피를 먹어야지. 제가 정말 맛있는 원두 알려드릴게요. 진짜 강추 강추 강추인데 저도 누구한테 추천받아서 산 건데 절대 광고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저는 여기서 한번 사보세요. 여기 진짜 원두가 끝장납니다. 오늘은 택배가 하나밖에 안 들어왔네요. 김연준님 감사합니다. 이 택배 기사님이 저희는 오후 12시에 택배를 수고하러 오시거든요. 와 근데 커피 진짜 맛있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밖에서 커피를 잘 못 싸먹는 것 같아요. 이게 주문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주문이 안 들어올 때가 있고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하루에 막 주문이 몇백 개씩 들어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전 항상 늘 비슷하게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운동도 늘 열심히 비슷하게 열심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가 그냥 좀 안 될 때는 그냥 오늘은 운이 없는 날이에요. 운이 없는 날이고 오늘은 그냥 운동이 안 되는 날이고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서 집착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끊이질 않는 거죠. 약순환이 되면 더 오히려 더 잘 되는 날의 기쁨을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될 때는 응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망하면 그냥 응 안 되나 보다 하고 말고 집착하지 말고 운동 선수면 집착해도 괜찮은데 이 운동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좀 든든한 동반자일 뿐이라고 느끼는 분들은 안 되는 날은 과감하게 응 안 되는 날이야 이렇게 하고 좀 웃어 넘기십시오. 웃어 넘기면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좀 인생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를 좀 열심히 하거든요. 대본을 다 쓰다 보니까 그 대본을 좀 놀리는 게 아까워서 한 달 정도 지났나? 됐는데 첫 수익이 발생했죠. 첫 수익. 3원.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것도 수익이 많이 올라가는 날이 오겠죠. 제 생각 같은 건 적어서 올리긴 하거든요.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지? 아무튼 어썸블리스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네이버에서 다는 광고가 있거든요. 광고. 이 광고를 이렇게 딱 클릭해주면 제가 봤을 때 수익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스승이 들어오는 겁니다. 켈리 스탈렛이라고 모빌리티 쪽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근래에 이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아직 번역본은 없는 것 같고 저도 영어를 엄청 잘 편하게 읽지는 않지만 그냥 하루에 진짜 몇 장만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벌써 한 128페이지 읽었습니다. 친구가 많이 없어서 책이랑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좀 다양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참 사람마다 가진 관점들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 한창 유행했던 게 랩풀도 안 할 때 내외전을 해야 된다, 외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태도는 저 사람은 저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관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게 좀 편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느꼈을 때는 크게 운동을 지금 가르치는 뿌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약간 그 의학 관련 계열들이죠. 뭐 약간 물리치료사분들이나 진짜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운동은 확실히 그런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사실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부류 말고 또 이제 진짜 그냥 운동을 순수하게 잘하고 좋아하고 보디빌더가 되거나 파워링 선수가 되거나 하는 그런 선수류의 유튜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의 뿌리는 대부분 경험에 의한 지식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까 의사 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분들의 정보와는 사뭇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경험에 의한 정보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아니지만 진짜 효과가 있는 정보들도 있거든요. 또 반면에 저처럼 약간 이런 공대생스러운 뿌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철저하게 이론 기반, 과학 기반 그리고 저는 거기다가 약간 좀 물리까지 좋아해서 약간 물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운동을 좀 본단 말이에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절대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이 바라보는 그 운동의 세계가 좀 다른 거예요. 운동이 다 똑같은 운동이 절대 아닙니다. 보는 그 시선에 따라서 굉장히 운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넓은 시야를 가지면 운동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와이프랑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가봐야 돼요. 원래 평일 낮에는 거의 만날 일이 없는데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일을 하나 해야 돼서 오우 날씨 날씨 장님 장님 네? 뭘 사셨습니까? 당근했어요. 당근해요? 네. 이게 뭐예요? 유판 소독기 유판이 뭔데? 아 아기들 젖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씻어서 소독기에 나오긴 못한다. 어때요? 엄마가 된 기분은? 엄마가 된 기분은? 응.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싶다. 모든 걸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약간 교과서처럼? 네. 이건 꼭 사야 되고, 이거 사야 되고, 이거 여기서, 이거 저기서 이렇게. 그러게. 그냥 국가에서 다 주면 좋겠다. 어. 그러면은 싸우지도 않고 브랜드끼리 그런 것도 없을 텐데. 하지만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에 붕괴가 오겠지, 지금. 그리고 국가에서 뭔가 돈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주는 거 같아. 나는 입돈약으로 100만 원을 샀는데,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입돈약이 그 비보험 급여라는 게 뭐야. 근데, 안 그래. 나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걸 말하면 T예요, 이렇게 됩니까? 오빠 T잖아요. 네. T.T. 여기까지 합니다. 안 무서워? 응. 아빠가 된 기분이 어디? 좋아. 형님, 상탐 소장님, 상탐 소장님, 상탐 소장님입니다. 응. 뒤돌아보지 말고 가. 한 살이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은 운동 원리 중 하나는, 시간은 진짜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사실, 목숨을 걸는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뭐 하루에 4,5시간씩 운동하고, 그냥 밥 먹고 자고 이런 게 행복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가족과 보내야 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이 헬스 외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성취들, 이런 것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와이프랑 같이 당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내 시간을 되게 아껴 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헬스장도 갔다 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아껴 쓰면 아껴 쓸수록,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저는 사실 그런 거에 우선순위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걸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최대한 운동 시간을 좀 아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바쁘다 바쁘다의 하루입니다. 지금 3시 16분인데, 4시에 미용실을 가야 되거든요. 오늘 스쿼트 벤치 데드를 다 하는 날인데, 벤치프레스만 딱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벤치프레스는 아니고, 슬링샷 벤치프레스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고중량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거운 무게를 들어보는 경험을 하는 그런 날이고요.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안 해봐서 말이에요.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라고 마냥 쉽겠습니까? 무거운 무게를 드는 건 똑같거든요. 막상 해보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역이라는 수업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벤치프레스 알려드린 다음에, 걔를 역학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파워리프팅 스타일의 벤치프레스를 알려드리고, 역학적으로 좀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디빌딩식 벤치프레스를 알려드리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셋 다 어렵다. 뭘 하나를 제대로 하면 사실 다 어렵습니다. 자, 요거면 150입니다. 이 빨간색 두 장과, 그 다음에 노란색 한 장. 이런 훈련의 목적은 저 중량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 우리가 아는 모든 운동은 사실 적응하는 거거든요. 적응. 스트렝스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스트렝스 훈련으로의, 그러니까 더 무거운 무게에 대한 적응을 하는 거고, 근비대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볼륨에 대한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볼륨을 다룰 수 있으면, 더 근육이 늘어나겠다라고 하는 게, 근비대의 점진적 과부하의 관점인 거고, 내가 더 높은 스트렝스를 계속 다루면서, 더 높은 스트렝스로 적응하겠다라고 하는 게, 스트렝스의 적응 관, 뭐 하나, 아무튼 그런 겁니다. 아무튼 운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걸 백오프라고 하죠. 그래서 좀 무게를 낮춰서 하는 건데, 백오프에서의 목적은, 좀 더 좋은 자세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운동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 보세요. 저는 제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가슴 운동 해볼까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사다 보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오늘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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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해야지 하고, 딱딱딱 들어가면은, 운동이 금방 끝납니다. 시간 없어서 운동 못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좀 이렇게 체계화를 시켜서, 내가 할 것들을 딱딱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운동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헬스장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 뭐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막상 운동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저는 미용실도,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는데 가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이 하는 미용실이 많아요. 이게 확실히 직원의 마인드랑, 사장님의 마인드랑 좀 달라서, 1인샵이나, 사장님한테 가면, 확실히 머리를 좀 더 꼼꼼하게 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다시 오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식당 갈 때도 사실은, 사장님이 식당에 있는지 없는지 잘 봐요. 사장님이 아예 없는, 그냥 프랜차이즈가 아닌 식당이다? 잘 안 가는 거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재미있어서, 그냥 하는 정도의 운동은, 사실 취미지, 사실 내가 진짜 하기 싫어하는 걸 하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뭐, 폼롤러, 뭐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잘 안 하는 거, 많이 해주셔야, 일단 실제로 여러분들의 나중에, 나중에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운동을 좀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좀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투자한다는 시선으로, 좀 여러분들이 잘 안 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에도 투자를 많이 하시고, 결국에는 이거를 좀 더 잘하면 잘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려 하시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계속 계속 누군가의 수업을 들으러 다니거든요. 배움을 멈추지 말고, 계속 계속 이 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까지 이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스모드 드리프트,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핀스쿼트 해야 되는 차례입니다. 저는 3대 운동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게 진짜 운동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사실 저도 기구에서 앉아서 하는 운동들 좋아합니다. 핀스쿼트.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스쿼트보다, 1.5배의 힘든 것 같아요. 약간 데드리프트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데드스탑이 됐다가, 올리는 거라서, 그냥 죽을 뻔했어요. 저의 약점들을 골라서 넣는 거거든요. 제가, 일단 스쿼트 깊이가 약해요. 좀 더 깊게 앉으려고, 핀을 최고 아래 걸어가지고, 최대한 깊게 앉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무래도, 좀 신장만사를 많이 서서, 스쿼트를 매비하다 보니까, 다리의 순수 근력 자체가, 좋지 않은 거 같아서, 그런 걸 좀 하려고, 제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맨날 역도화 신고, 사실 스쿼트 하는 게, 저의 메인 스쿼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만큼이라도, 역도화를 좀 벗고, 스쿼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릎보호대도, 그냥 보온 정도의 효과만 있는 거, 끼면서, 약간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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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근데 이렇게 3분 쉴 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휴대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안 해요. 이 쉬는 시간에, 다시 나의 산소 포화도를, 좀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호흡하면서, 이렇게, 산소를 다시 정상 수치로 맞추는 건데, 이 휴대폰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호흡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사실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똑같이 3분 쉬어도, 휴대폰 보고 쉬는 거랑, 안 보고 쉬는 게 좀 다릅니다. 운동이 훨씬 잘 될 겁니다. 힘들고 힘들었던, 오늘의 운동도 끝이 났습니다. 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끝나면, 뿌듯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부상 없이 끝낸 걸 감사하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혼자 스쿼트를 한 것도, 감사하고, 아, 내가 남들보다, 뭐, 스쿼트 좀 못 타면 어떻습니까? 그쵸?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다행히 할 때가 다행히 할 수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있는 노트북아파스타 그쵸? 알겠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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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